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제작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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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승철이지 제작진 해가지고 또 해력들이 또 제작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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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 수도 있지 제작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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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끊기나? 다시 오기인 줄 알았대 혼자 있기 심심해서 오늘은 멤버들이 계속 하고 싶은 멤버들을 이렇게 내일까지 아주 예약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계속해서 그래서 다 6시 반까지 승관이 차려 또 잠깐 하고 또 계속 드라이브 예약되는 또 신기하네 엄청 끊겨 어떻게 해야 될까 화제를 줄여볼까 해 해 해